세정아, 너 이거 뭐 먹고 싶어? 세정아, 너 이거 뭐? 뭐 먹고 싶어? 뭐 먹고 싶어? 다 먹고 싶은데? 자, 세정아. 까르보나라 한 밥, 크래식 한 밥, 투운바 한 밥. 뭐가 먹고 싶어? 투운바야, 투운바, 투운바. 투운바야, 투운바, 투운바. 투운바야, 투운바야, 투운바. 투운바야, 투운바야. 알았어, 그거 사다 줄게. 뭐해, 딸내미라. 세정아, 이거 텔레콤에 바통해. 세정아, 투운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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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떻게 들었지? 세정아, 사다 줄게. 투운바 하나만 포장해 줘. 네, 알겠습니다. 내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내가 내 돈으로 계산해 줄게. 이거 첫 손님이니까 하나, 둘, 셋, 네 개. 계산줄. 내 돈으로 줄게. 내 첫 손님이에요. 네. 네. 자, 대박났어요. 감사합니다. 첫 손님이 많이도 먹었지만 배달까지 가잖아요. 대박나야 돼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배달 가면 좋다. 아, 별걸 다 안다. 안녕하세요. 과연 맛을 봤을 때 어떤 맛이냐도 되게 중요합니다. 어, 죽이잖아, 이거? 식기 전에 빨리 갖다 줘야지. 식겁다, 빨리 가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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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 완전 여심 저격이다. 아, 이거 먹는 거 쳐다보는 게 제일 그거 한 번. 어, 있어요, 있어요? 저도 있어요? 우리 딸내밀을 어떻게 보고 사람을. 어머, 어머. 얘 봐, 얘 봐, 얘 봐. 어머, 어머. 아, 이거 먼저 드세요. 먼저 드세요. 야, 얘 벌써 됐잖아, 기본이. 어른부터 하나 들리려고 하잖아. 어떻게. 예술이지. 이게 이 소스가 투분 바인데 매운 맛이 팍 와. 여기에 그냥 밥 비벼 먹으면 이거. 빵이랑 같이 먹어봐요. 예술이지. 이건 또 리조또잖아요, 그냥. 그렇지. 역시 맛을 안 하고. 여기다 비비는 건 리조또지. 와... 맛있어. 진짜 맛있어요. 와... 이거 9.55. 저는 사 먹습니다. 와... 당연하지, 야. 아... 예, 어어. 야, 이 소스를 어떻게 한 거야. 스티프 집에 5명 들어왔어요. 벌써? 탁! 탁!